시작해보자. 안전한 도시라고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. 나머지는 몰락자가 모두 빼앗아가지. 전장으로 보내주지. 고초병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. 누가 뭐라든 믿지마. 넌 은행을 지키는 사람이야. 시키는 사람의 일이 없을 수 있으나. 안쪽은 그사람랑을 지키는 사람이야. 실력은 모두 다 쌓여야 본인의 정보가 가끔. ьering도 다 쌓아내야 하라. 없네. 보라. 그냥 적들 모두 다 쌓아내야 된다. 응. 도움말이 마이킬로 맘에 있는중 ㄷㄷ 중형 방해꾼 파견 완료. 아군이 돌아왔다. 아군은 무사. 하지만 상대팀은 무사하고. 차원문이 준비됐다. 다섯 번 때를 보여줘. 시추설비에 적이 접근하고 있다. 방금 굴복자를 적 진영으로 보냈군. 아주 자랑스럽겠소. 난 그렇거든. 오같이 퇴적을 뺄게 됩니다. 지옥으로 보내바랴! 시추건대가 이유로와 드디어 그리고 또 다른 암호는 흐름이 넘어갑니다. 다행이라면, 바로 배불러 가세요. 지휘본부에 적이 접근하고 있다. 침입자가 도망쳤다. 다음엔 꼭 잡아. 니가 침입할 차례. 소란을 피워보자고. 10초 남았다. 재살리는 중이다. 사냥 잘해. 침입자가 도망쳤다. 다음엔 꼭 잡아. 다행이네. 나원을 피워보자. 너무 많아. 히힛 다음은 제 갔습니다. 콜복자들은 도착하지도 못합니다.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. 무명차치! 잘 돌아왔어. 무명차치! 이제 금방이야.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. 무명차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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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그래, 니가 시작한 싸움은 아니지만, 제대로 끝장을 봐. 차원 문이 열렸다. 가서 눈싸움이라도 해봐. 너희가 앞두고 있다. 어둠을 받아들여. 저 수호자는 제거해. 이 장면은 다 희생과 나를 찾아와. 이 장면이 부를 떼어내는 자의 장면을 맞게. 이 장면은 그 장면은 성격으로 나아가 빨라에. 그 장면은 공격으로 나아가 되니까. 그 장면은 공격으로 나아가 되어있다. 도망간다 차원문이 준비됐다. 니가 침입할 차례. 소란을 피워보자. 우선 오는 게 없을 것이다. 너무 좋다. 소중한 성장에 이곳에 빼도 있으리라. 마이크를 잃어버리고, 정신이 없어진다. 그가 다행이 유지한 거다. 더군다를 지장하는 것이 아니라, 마이크를 잃어버려야 한다. 이곳은 지민이 발견하게 만들어집니다. 지민이 발견한 것이다.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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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하여. 이 정도면 좋지 않나요? 전쟁을 치르고 오셨네. 어떤 모습일지 항상 궁금했는데. 내 이혼은 전쟁을 치르고 오셨네.